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너무 아쉽다. 저희가 아쉽잖아요. 진짜 귀여운 인형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다들 즐겁게... 내일도 있으니까 캐릭터 라이선시인데요. 내일까지도 즐겨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아프지 않아요도 많으셔서 그럼 지금까지 셀플라이트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즐거우고 마세요. 저희 네 집에서. 우리 네 집에서! 맛있게 먹어요. 행복한 주문 보내세요.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 첫 번째 Putin Naval